오랜만에 뵙네요 아 제가 장염이 내게 되게 심하게 걸려 가지고 월요일날 방송을 켰다가 머리 머리가 너무 아프고 화장실을 계속 가야 될 것 가지고 내가 40분도 내가 방송을 못하고 껐어요 부적인가요? 이 친구 부적선인가요? 충전 물량 하나 사고 부적? 맞아? 녹탄, 상대가 세조안이 정글 마채테에요? 갑니다 그리고 쉴드가 중요하니까 2섬마개, 2로 먼저 해야 되겠지? 오케이 정글은 무조건 마채테에요? 아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부적이랑 이런거 올리는거구나? 오케이 알겠어 좋아 좋아 어?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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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? 흐흐흐흐흐흐흐 뭐야 저게! 오지마! 내가 그랬죠 어? 불치 있으면은 무조건 온다고 Q 먼저 해야 된다고? 아냐 E 먼저 해 저는 살아남는게 먼저기 때문에 일단 E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뭐하는겨? 아 여기 있어 알겠어요 아 이게 시작부터 이렇게 견제를 들어오나? 못났었고 거기다 와드를 할 필요는 없지? 알아요 E랑 Q로 피할 수 있는거 알아요 잘 피할 수 있죠 흐흐흐흐흐흐 아 너무 아픈데 얘들 왜 이렇게 늦게 잡냐 아 그럴 수도 있지 태생이 항상 빨리 돌아가면 안 돼 인스턴트 싶으면 얼마나 몸이 안 되는데 나름 배웠는데 힘드네 죽었다 큰일 났다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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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에 멍청아 아이고 아이고 망했어요 괜찮아요 사람이 뭐 사람이 뭐 제가 망하는거 한두번 봅니다 원래 이정도를 망해줘야 아 왕군이가 대리를 안하고 직접 게임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증명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해봤어요 티모의 상태가 심망치 않다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아 신중하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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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펑캔하고 있는거 맞나 제가 하고 있는 이 짓거리가 펑캔이 맞나 어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베인 아니 내가 너네를 퍼버릴 수 없는 사람이야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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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 뭐 너 죽었다 연지 이자식아 Plan hum 개판이구만 개판이요 이거 뭐하는 encourage 음 걱정하지 마세요 뭐로 가야 되죠 사부르인가요 추적자의 검이겠죠 영원까지 잃어버린건 아니야 그렇지 에어봄 맞춤은 잡았어요 아 제가 큐평한다고 깝시다가 놓친거군요 정글 힘드네요 착한척 해줍니다 약간 30대 아재의 느낌을 풍겨줘요 그러면 상대들로 어 저런 이모티콘을 쓴단 말이야 뭐지 어떻게 졌어요? 그리고 윌리아 빨면서 사브루에요 이 차량 걸릴 수도 있어 사람이 항상 똑같은 길로 가면 재미없어요 그쵸? 너 이 자식 너 이 자식 이번엔 내가 꼭 잡는다? 응? 가구해 이 자식아 일로와 컴온 기절하시고 그다음에 에어봄 하시고 그다음에 실드를 켜주시고 좀만 기다려라 쿨타임 돌아온다 쿨타임 돌아온다 쿨타임 돌아온다 기절하시고 Q 맞으시고 Q 한대 더 맞으시고 에어봄 좋았다 그리고 실드 한번 켜드리고 계속 평타 쳐주면서 마무리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찌그러기 찌그러기 마무리해주고 그다음에 Q Q Q평 Q평 W평 Q평 2평 Q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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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나쁘지 않 뭐 이 정도 적응력이면 사실 언렉은 진작에 탈 수긴 했겠지 아이고 레벨 차이 보소 내가 레벨 4밖에 안되는데 제가 봤을 때 블루가 이미 카정을 당하지 않았을까 세주안이거든요 상대가 사브루가 벌써 나왔네 오케이 나 살려줘 우리를 어떻게 살려줘 내가 알아서 살아나봐야지 적자생존의 세계 아니니? 으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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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달려오셨는데 어떻게 해요? 저 못먹어서 어휴 불쌍해라 괜찮아 양심적으로 하나 남겨줬네 아이 고마워 친구야 고마워 하나는 남겼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 두꺼비까지 가져왔구나 멋진 녀석 자 제가 탑을 넣었습니다 님 좀 땡겨보시죠 땡기셈 모아셈 아니 저님 쟤 여기 왔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쪽으로 돌아가는 상대를 잡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세주하니가 있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싸움을 걸면 잡을 수가 있을지 그게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으아아 W 걸고 좋았다 가자 가자 고 고 고 고 넌 죽었다 이 자식 아 앞점프 극혐이라고 해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궁마마가 없냐? 아니 붕이 안 떴는데? 그렇지 좋았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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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 야 뭐해! 야 너 죽으면 안 돼! 임마! 우리.. 뭐하는 거야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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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 아아.. 그래 세상이 살다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도 겪게 되는 거고 좋은 일도 겪게 되는 거고 아 리븐이 생각보다 약하네요 제가 잘못 들고 있었었던 건가? 레드가 또 빠졌네 언제 또 빠졌대? 하하하하 아 여기 뭐 우리 정글에 있는 애들은 계속 가추를 좋아해 어? 다 어디 갔어? 출석.. 어 출석 점수 안 받을라고 이것들 아주 하하하하 제가 봤을 때 저의 플레이를 보고 이제 우리 팀원들이 하나둘씩 탈출하기 시작할 겁니다 모든 팀원들이 탈출하러 그러는 순간 저는 이제 혼자 남아서 게임을 열심히 버텨줍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5대1 게임에서 제가 최대한 버티다 보면은 상대 팀도 감동하게 되겠죠? 어허 야 나 할 거 없다 안녕 안녕 어허 그렇게 하시겠다 댐벼 안 댐벼 인마 늑대 먹으러 갈 거야 보스는 완전 오픈인가요? 그러네 여기서 큐를 날려주고 또 큐 한번 날려주고 또 큐 좋았어 마지막 큐는 나의 자존심이었다 아 아 잘했어 잘했어 아 잘한다 보빼고 다 잘하는구나 나도 못하고 있는데 보쉬랑 정글 빼고 다 잘한다 우리 팀 잘한다 우리 팀 잘한대요 뭐야 오케이 이동기로 써줍니다 남은거 미드 자체가 버섯밭이 됐네 크으 좋은 현상이야 풍작이구만 우리 레드가 또 가출을 한건 아니겠지 레드야 아 있고 많이 있어 가정방문이다 가자 고고고 에어본 해주고 공켜주고 공 쏴주고 난 죽겠다 이거 이거 아이쿠야 하하하하하하 으아아아 Shift 우이 쉽지않구만 쉽지않9 누가 또 불꺼니 불 너무 peu 흠 재밌써 이라 저 역시 인생이 이렇게 흔들어야도 재밌되지 좋아좋아좋아 아 저거 맛있겠다 저거 색간밖에 안되네 저거 이거 이거 제가 간다면 제가 간다면 제가 비록 궁은 없습니다만 간다면 고 어? 그렇다면? 뭐야 뭐야 아아 와 개아프다 죽어라 아아 베이가님 네 킬을 드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킬을 하마터면 못보면 못먹을 뻔했는데 당황해서 말도 안나오네요 하하하하 어 역시 내가 킬을 혹시라도 놓칠까봐 이 눈물겨운 팀원들의 희생정신에 정말 감사를 표합니다 이거 먹고 집에 가야겠다 편쾌 평쾌는 사치다 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 사치 부리기가 또 쉽지가 않네 여러분들 사치 아무나 부리는거 아닙니다 돈도 썩은 사람이 쓴다고 이 사치라는 것도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어? 부릴 수 있는게 아니에요 잘해봐 어? 잘 봐봐 여러분들이 살면서 평생 동안 얼마나 사치를 부릴지 제가 약간 그런 단계인것 같습니다 리븐도 나감 네 나갔어요 멘탈이 나갔어요 어허허허 어허허 림 보안 조 좋 림 지아 간을 pulse 후레 레이코가 운간 추 수고하세요 불치 이 친구가 좀 예의가 바른 친구네 다행이야 그래도 어때 어떤 싸움을 기다리고 있어 에Ú 여기서 내가 합류하면 망하겠지 아니네 일로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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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참는다 집에 갔니 이미? 갓군 아 궁이 있었네요 아 궁 땄으면은 잡았을텐데 그치 극혐이네요 인정합니다 착한 극혐 인정합니다 헛 와 뭐가 막 많이 빠진다 정글에서 막 많이 사라지네 뭐가 이렇게 사라지지 신기하다 다들 납치당하나 탑 깔는게 날듯해요 아 그러게 그러게 나한테 왜 탑을 뺏어갔어 누가 뺏어갔어 이거 어? 아가지고 그냥 이거 투타가 어? 탑을 가더니 니들 갑자기 팀을 가더니 와 이거 뭐야 허니 시 ether 희жiała시끄 웨어adaş 웨어어어어어에 죽었네 죽었다 어쩔순없지 다음생열 을 노려보자 리본충이ずabul 리븐 충이 됐네요 우리 징크스 사실 서폿인거 아니야 서폿이었구나 진짜 돼도 않는 개그를 치니까 받아주기가 좀 뭐하다 다음엔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아이고 난리가 났구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싶네요 그게 됐으면 진작에 제가 과외선생을 모시지 않았을까요 이리오지 마라 이리오지마 오케이 잘갔다 착한 친구구나 에엥 아 왔다 왔다 가자 가자 어 이게 뭐여? 이게 뭐여? 이제 뭐여? 혼자 남았구나 혼자 남았군요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티아메트를 올려야 될것 같은데 엄두가 안나네 아 와아 이게 뭐야 굉장한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뭐하니 크모야 크모야 모야모야 크모야 하하하 와드 4개 모여? 오오오오 이 절 넌 내가 깠다 이 자식아 아이쿠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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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쿠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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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저거 진짜 못하네요 대박이다 와아 이건 거의 여러분들 안과 확정 진짜 안과 스포 받아야돼 나만 하겠니 아이쿠오 그럴리가 거의 이거 안과 보내야 할 수준 안구 적출 각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이쿠오오 세정제 좀 가져와줄래 눈 좀 씻게 아하 뭐여 이거 W 쓰시고 강파 쓰시고 강파 쓰시고 자 죽으시고 죽으시고 아아 처음으로 킬 땄네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먹여주시다니 161로 또 끝에랑 어? 이거를 딱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W 써주고 굿 어씨이 들어왔다 굿 여러분들도 꼭 이런 기구 문화에 동참하셔서 연말에 그리고 또 13월에 월급이라고 불리는 그거고요 환급을 이제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? 저렴 좀 말안해도 나올걸? 말안해도 나올걸? 말안해도 나올걸? 와드 무섭다 우리 나가서 싸우면 안되는데 어헉 으어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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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라 너벅가야 돼 임마 야마! 야마! 우와 우와 어쩜 이렇게 게임을 못하지? 그게 좀 심각한데 방금 뭔일이 있었나요? 아하 무슨일이 있었죠 긴장한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르시는게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에 뇌를 조금 아하하 뭘해야돼 어 귀압허 와우 이 파이 흐우 후우우 좋구요 좋구요 좋았다 완전 좋았다 졌다 이제 확실하게 질 수 있구나 다행이야 애매하게 짓는거보다 확실하게 짓는게 훨씬 더 안안타깝잖아 확실하게 질 수 있어 좋아 좋아 하하하하 굴츄 뭐하니? 굴츄 퍽 퍽 퍽 퍽 깨고 퍽 와 세상에 저거 죽여 이거 죽여 이거 죽여 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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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네 망했어 스피 그길이 다한데 궁 썼나요? 아 궁 안썼으면 뭣잡았어요 너나 뭘 모르시는데 으확 배가 다 먹었는데 에장 우리팀의 템 상태가 놀랍구나 와 평캔이라는게 되게 어렵군요 AI전에서는 잘 됐는데 나이스 막타를 잡았고 좋았다 불치가 상당히 재미없는 대그를 치고 있어서 상당히 아 꽁꽁 손이 꽁꽁꽁 아팔이 꽁꽁꽁 손발이 얼어붙인순간 높은이 들어왔네요 음 그렇군 확실히 적과 저의 플렉스 차이를 알게 됐습니다 루토는 내가 할땐 그렇게 약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못한거에요 내가 못했으니까 졌지 아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24분의 대장정은 이렇게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제발 끝내줘 그렇지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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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 게임을 지켜드리며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아하 음 보자고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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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시 하는 정신은 절대 가져서 는 이럴 절대 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 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사치라는 마인드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말 것이니 꼭 차단 아 차단이네 꼭 정지를 부탁드립니다 자 진정성이 담겼다 됐다 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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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